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 제가 재미나고 신나는 소식을 갖고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그 재미나고 신나는 소식이 뭐냐면 바로 이거의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를 론칭했다는 소식입니다. 카페 이름에서 팍 느낌이 오시죠?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는 40대 이후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실버들의 놀이터가 될 겁니다. 유튜브 채널을 지난 2년간 운영하면서 우리 중장년들이 함께 대화하고 꿈을 나누고 자신의 성장 발전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함께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은 다 담기에는 벅차죠.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는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한 4가지 버팀목 즉 꿈과 비전, 건강,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을 핵심 주제로 해서 우리 중장년층의 소통의 장, 놀이터, 교육장, 성장을 이끄는 발전소 함께 격려하는 응원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크리에이터가 주제를 골라 영상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드는 주제를 그냥 봐주시고 댓글로 소통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보자면 수동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카페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살아 움직이는 곳이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여주고 싶은 여러분의 재능, 함께 해결하고 싶은 고민, 함께 나누고 싶은 책, 영화, 노래 얘기, 모두 모두 대환영입니다. 글쓰기가 뇌에 좋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에도 좋고, 자신의 관심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도 좋다고 하잖아요.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오셔서 짧은 글이라도 매일 쓰시면서 회원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카페에서 한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글을 연재하고 싶다 하신 분이 계시면 따로 코너를 마련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곳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요. 백삼개미님, 플로리다 사는 수킬리, 뉴욕에 사는 킹오브로우드, 진해에 살고 계시는 유미수님, 섬에 들어가 계신 유랑자님, 금융문맹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이윤규님, 요약의 여왕 박주현님, 듣고 계십니까?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오셔서 여러분의 글발을 휘날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금융문맹 탈출하기 코너에서 쌩초보들을 위한 금융기초상식과 관련된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쌩기초부터 시작하는 글이니까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이에요.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에서는 공감, 격려와 응원, 진심어린 조언과 그리고 유용한 정보와 건설적인 대안이 있는 공간이니까 푸근한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곳에 그리고 댓글 맨 위에 카페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댓글로 초대장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중요한 거 카페 론칭 기념 이벤트가 오늘부터 오늘 3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카페에 가입하신 회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카페에 많이 많이 가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벌써 서너 곳의 출판사가 도서를 협찬하겠다고 결정하셨거든요. 협찬사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중장년을 위한 놀이터에서 오셔서 소통하시고 행복해지시고 작은 행운이 따른다면 카페 론칭 기념 상품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카페 론칭 기념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페 공지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